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선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올해 라면과 빵, 우유 등의 식품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2월에 116.9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서는 10.4%가량 오른 수준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비교해서는 약 13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겁니다. 같은 달 외식 부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7.5%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2.2배로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만큼 크다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각각 5.1%, 4.8%까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4개월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고 외식은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 상회 중입니다. 현 소득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부담이 더 큰 상황인 겁니다. 올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평균 39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1% 늘어났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6.3%와 5.4%로 더 높았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난 2분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각각 7.6% 그리고 7%였는데요. 처분 가능 소득은 오히려 2.8% 줄었습니다. 즉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는데도 먹거리는 7%의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올해 들어서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먹거리 중에서도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올랐나요? 우유와 아이스크림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우유 물가 상승률은 15.9%까지 치솟아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월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도 약 15%가량 올라서 2009년 4월 이후 14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렇게 식품 물가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잇따라 품목 가격들이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물류비와 인건비 등 재반비용이 모두 올라서 제품의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이던 농산물의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라서 먹거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농산물 중 과실물가 상승률이 24.1%를 기록했는데요. 사과물가 상승률이 55.5%에 달했고 이어서 복숭아, 수박, 딸기 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이제 안에 내용물이죠.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떨어뜨리는 꼼수 인상도 지금 비일비재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걸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새 37개 제품에서 슈링크 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의 가공식품과 또 정부의 슈링크 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품들 그리고 언론에서 언급된 품목 등 모두 270여 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약 13%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소비자원이 슈링크 플레이션으로 판단한 제품에는 허니버터 아몬드 등으로 유명한 바프 제품 그리고 CJ제일재당의 백설그릴 비엔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체제 등이 포함이 됐고요. 이 밖에도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울스 상품 동원 FNBL 양반참기름김 그리고 혜택 고향만두 카스캔맥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정부가 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선 정부는 가공식품 9개 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전담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밀착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서 물가안정정책에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소비자협의회에서도 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국제밀가격이 내린 것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하를 요구를 했는데요. 곧바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호응해서 과자와 라면 가격을 내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농심이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했고요.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 사사도 라면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자와 빵 가격 인하로도 이어졌습니다. 롯데웰푸드와 해태재관은 과자 가격을 내렸고요. SPC, 바레바게트, 뚜레주르도 빵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농림축상식품부 차관에 정부 물가안정책임관 책임을 맡겨서 세밀한 물가관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에는 빵, 우유, 스낵과자 등 9개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의 물가관리 전담제를 새로 지정을 했고요. 이로써 28개 농식품에 대한 물가관리 전담자가 생겼습니다. 빵과 우유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28개 농식품 품목에 대해서는 사무관급 전담자를 지정해서 수급 상황과 가격을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가공식품 사무관급 전담자들은 가격 점검 외에도 식품기업과 소비자 단체 등과 애로사항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링크 플레이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꼭 기재할수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외에도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에서도 단위 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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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